시아버지의 재치 옛날 어느 마을에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심한 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건 왜 이 모양이고 저건 왜 저 모양이냐 하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 바람에 며느리는 길을 못 펴고 늘 주눅이 들어 있었어요.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이웃마을에 놀러간 뒤였습니다. 며느리는 뽀드득뽀드득 소리를 내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그릇을 깨트렸지 뭐예요. 애구머니 이를 어째? 며느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더니 무릎을 치며 빙긋 웃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예야 그릇을 깽기로구나. 비어대는 목소리로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 아버님 이 일을 어쩌지요? 내게 좋은 생각이 있다. 그 깨진 대접을 잘 맞추어서 내 문가 위에 올려놓거라. 며느리는 영문도 모른 채 시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마실을 나갔던 시어머니가 돌아오는 기척이 났습니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시아버지는 방문을 확 열어젖히며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당신은 밤늦도록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늦게 들어와? 생각지도 않았던 시아버지의 행동에 며느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놀라서 입만 쩍 벌리고 있던 시어머니가 비로소 화를 내며 대들었습니다. 저놈의 영감이 갑자기 망령이 났나? 남이야 어딜 갔다 오든 당신이 웬 상관이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목소리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저놈의 말버릇 좀 보게! 그러고는 문가비에 있던 그 대접을 휙 던졌어요. 대접은 방바닥에 부딪히더니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져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아니 차라리 날 때리지 아까운 대접은 왜 던지는 거요? 며느라기야 깨진 그릇 조각 좀 치워라. 이렇게 시아버지의 재치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답니다. 어처구니 없는 말 옛날에 윤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희는 이상하게 생긴 돌과 아름다운 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돌을 가지고 와 정원을 꾸미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오, 이 돌은 등이 넓적한 것이 꼭 거북 같구나. 이런 하늘을 찌를 듯이 뾰족하게 우뚝 솟은 모양이 꼭 씩씩한 산의 대장부의 기상이로다. 윤희는 발길이 닿는 대로 돌아다니며 주와온 돌들을 정원 곳곳에 도우며 흡족해했습니다. 윤희가 정원을 꾸미는 취미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윤희는 바위에 이끼를 입히고 주위에 작은 산을 만든 다음 연못을 파고 연고까지 심었어요. 한눈에 보기에도 더할 수 없이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누구네 집 정원이 자연을 옮겨놓은 듯 하다면서요? 글쎄 그렇다는군요. 윤희는 정원에 대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여기저기로 흩어졌습니다. 그러자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사람들은 정원을 구경하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원이요. 장안에서 제일 훌륭한 정원이구려. 그때마다 윤희는 어깨를 으쓱거렸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성선이라는 친구가 윤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성선은 정원을 어슬렁어슬렁 구경하더니 말했습니다. 훌륭하긴 한데 규모가 너무 보잘것없네. 친구의 뜻밖의 말에 윤희는 조금 서운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윤희의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상선이 그럴듯한 말을 흘렸습니다. 우리 집 앞 정원에는 아주 크고 재미있게 생긴 돌들이 많네. 집에 가져와서 다듬을 것도 없다네. 이 말에 윤희는 군침을 흘렸습니다. 하나 줄 수 있겠나? 성선이 눈을 찡긋하더니 인심을 쓰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아끼며 보는 귀한 돌들이지만 자네의 부탁이니 몇 개 가져가게. 윤희는 뛸듯이 기뻐하며 친구 성선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고맙네. 내일 인부들과 함께 마찰을 가지고 가겠네. 그러게. 이튿날 아침 윤희는 인부들과 함께 여러 대의 마찰을 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남산 아래에 사는 성선의 집으로 서둘러 갔지요. 아니 이게 어찌 된 게지? 성선의 집은 막상 가보니 보잘것없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정원이나 재미있게 생긴 돌 같은 것은 잊지도 않았어요. 그래 돌은 어디 있는가? 윤희가 묻자 성선은 빙글에 웃으며 바로 앞에 있는 남산을 가리켰습니다. 저 남산 기슬기 보이지? 저게 모두 내가 즐기는 정원이네. 저쪽 돌은 그냥 두고 나머지는 뽑아가도 좋네. 뭐라고? 윤희는 친구 성선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을 이끌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친구 성선의 말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을까요? 아내를 무서워한 사람 옛날에 아내를 몹시 무서워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은 싸움터에 나가 적과 싸울 때는 아주 용감했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아내의 등살에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장군은 문득 10만 명의 부하 가운데 공처가가 아닌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천명 아니 만 명쯤 될까? 그래 좋아. 공처가가 아닌 부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겠다. 장군은 붉은색 깃발과 푸른색 깃발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부디 100명보다 아니 10명보다 그 수가 적기를 장군은 이렇게 기원하면서 동쪽에는 붉은색 깃발을 세우고 서쪽에는 푸른색 깃발을 세운 다음 호령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내가 무서운 자는 붉은색 깃발 아래에 모이고 아내가 무섭지 않은 자는 푸른색 깃발 아래에 모여라. 뜬금없는 명령이 내려지자 부하들은 잠시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곧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장군의 명령인데 어떻게 안 따르겠어요? 10만 명의 부하들은 대부분 붉은색 깃발 아래로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병사만이 푸른색 깃발 아래로 가는 거예요. 무척이나 용감하고 대단한 병사로구나. 장군은 그 병사를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아내가 무섭지 않단 말이냐? 병사는 자라처럼 목을 움츠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병사의 대답에 장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런데 왜 푸른색 깃발 아래로 갔느냐? 그건 아내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장군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항상 말하기를 남자가 세 명만 모이면 아내들의 흉을 본다고 하니 당신은 절대로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주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세 명도 안 된다고 했는데 십만 명 정도가 붉은 새끼빨 아래로 가니 제가 어떻게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래, 과연 그렇겠구나. 장군은 자기보다 더 심한 공처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주 만족해했답니다. 꽤쟁이 토끼 옛날 옛날에 어느 깊은 산 속에 꽤쟁이 토끼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어느 날 토끼는 너무너무 심심했어요. 옹달샘에서 물을 꿀깍꿀깍 마셔도 심심하고 파릇파릇 싱싱한 풀을 뜯어 먹어도 심심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뭐 좀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지요. 그러다 보니 바로 윗동굴에 살고 있는 곰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미련한 곰이나 놀려주자.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서 단숨에 곰이 사는 굴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엄마 곰은 없고 아기 곰들만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예상이 빗나가서 기운이 빠지기는 했지만 토끼는 아기 곰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얘들아, 너희 엄마가 오면 이 토끼 선생님이 왔다 갔다고 꼭 전하거라. 오래간만에 마음 먹고 골탕 좀 먹이려고 했더니 운이 좋았다고 말이야. 토끼는 어깨에 잔뜩 힘을 주며 아기 곰들에게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는군. 굴 밖으로 나가는 토끼의 등에 대고 아기 곰이 중얼거렸습니다. 얼마 뒤에 엄마 곰이 집에 왔어요. 그러자 아기 곰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까 못생긴 토끼가 와서는 아기 곰들이 당장 일러바쳤지요. 토끼가 와서 겁을 주고 갔다고 말입니다. 아기 곰들의 말에 엄마 곰은 화가 나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엄마 곰의 털 하나하나가 쭈뼛쭈뼛 설 정도였지요. 뭐라고? 토끼 주제에 감이 어디에 와서 큰소리야? 당장 버르장머리를 싹 고쳐놓아야겠다. 아니지, 아예 잡아먹는 게 낫겠다. 맞아요, 맞아. 그런 겁없고 버릇없는 토끼는 한 번 혼나봐야 해요. 아기 곰들이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곰은 이윽고 동굴에서 나와 토끼가 잘 다니는 길에 몸을 숨겼습니다. 이웃에 살다 보니 토끼가 어떤 길로 다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끼를 잡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 토끼놈을 잡으면 어떻게 요리해서 먹을까? 엄마 곰이 이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어요. 토끼가 엄마 곰을 향해 신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곰이 두 눈을 부릅튼 채 앞으로 나섰지요. 이 겁없는 토끼놈아, 너 오늘 잘 만났다. 엄마 곰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오자 토끼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었어요. 그러면서도 흘긋흘긋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한 번 따라와 보시지, 이 미련한 곰아. 뭐야, 저 못된 토끼가? 약이 바짝 오른 엄마 곰은 자기를 놀리는 토끼를 끈질기게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숲에 이르자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서 좀처럼 토끼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토끼는 엄마 곰이 가까이 쫓아오면 또다시 요리조리 잘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엄마 곰은 여간 약이 오르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먹이를 찾으려고 두리번거리며 하늘을 날던 독수리가 토끼를 발견했습니다. 독수리는 잽싸게 땅으로 내려와 토끼를 낚아챈 다음 하늘 높이 솟아올랐어요. 토끼는 순식간에 독수리의 밥이 되었습니다. 아이쿠, 하필이면 이때 독수리가 나타날 게 뭐람? 토끼는 겁이 났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토끼 때문에 부하가 치밀었던 엄마 곰이 마침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엄마 곰은 독수리의 발에 대롱대롱 매달려 날아가는 토끼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지요. 정말 고소하다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래. 이젠 어디로 갈 거니? 그러자 토끼가 별일 없다는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고? 정 알고 싶다면 말해주지. 이몸은 지금 하늘에 계신 옥황상재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중이야. 왜냐하면 옥황상재께서 병이 나셨는데 약 방아를 지을 토끼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뽑힌 거라고. 부럽지? 토끼의 능청스러운 말에 엄마 곰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토끼의 엉뚱한 말을 들은 독수리는 기분이 몹시 상했어요. 이런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 걸 보니 이 토끼는 질기고 맛도 없겠어. 이런 거짓말쟁이는 풀 한 폭이 없는 외딴 섬에 버려서 불머죽게 해야 돼. 독수리는 재수없다는 듯이 침을 퇴하고 뱉었습니다. 그러고는 바다를 건너 한 외딴 섬에 토끼를 던져버렸지요.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정신을 차린 토끼는 인내심을 다해 바위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사방을 둘러보아도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같은 섬이었습니다. 갑자기 목이 말라오자 토끼는 바닷가로 내려갔어요. 철썩철썩 파도가 부서지는 곳까지 다가간 토끼는 바닷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싸! 이게 물이야 뭐야? 토끼는 그만 목이 아파 죽을 것만 같았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잔물은 처음 먹어보았거든요. 지금까지 토끼는 깊은 산속에 깨끗하고 달콤한 샘물만 먹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짜길만한 바닷물이 쓴 독약과도 같았어요. 정말로 짜다. 이거 혹시 소금 아니야? 토끼가 목을 만지작거리며 투덜거릴 때였습니다. 저 멀리 자라가 뒤뚱거리면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토끼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그래, 저 녀석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토끼가 싱글 웃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맞긴 맞구나. 자라가 가까이 다가오자 토끼는 다짜고짜 사태질을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또 부모 형제도 없는 놈아 오죽 못났으면 따돌림을 당했을까? 게다가 너는 그걸 눈이라고 달고 다니니? 그 순간 개슴체레하던 자라의 두 눈이 왕방울만큼이나 커졌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토끼에게 다짜고짜 욕을 먹은 자라는 머리를 바짝 들고 토끼에게 대들었어요. 별 정신나간 토끼 다 보겠네.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그리고 뭐? 내가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다고? 이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들이 모두 내 친구야. 토끼는 여전히 자라를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친구 좋아하네. 그렇다면 어디 진짜인지 증명을 내봐. 그래, 좋아. 화가 단단히 난 자라는 얼른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토끼는 자라가 어떤 일을 벌일지 궁금했어요. 자기가 예상한 대로 될지 기대하며 자라를 기다렸지요. 잠시 후였습니다. 바다가 엄청나게 많은 자라들로 온통 뒤덮였습니다. 자, 이래도 내가 친구가 없다는 거야? 네 두 눈으로 똑똑히 봐. 이래도 내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고 생각하니? 그때 바다 위에 떠있던 자라들이 일체의 와 하고 여기저기에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토끼는 그제야 머리를 글적이며 사과를 냈어요. 자라야 정말 미안해. 내가 그만 실수를 했지 뭐니? 그런데 저렇게 많은 자라들이 모두 내 친구라니.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내가 한번 세워봐도 되겠니? 그러자 자라는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럼 사실은 나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친구들을 한 줄로 세워주겠니? 그래야 차례차례 세기 좋으니까. 토끼의 말이 끝나자 바다 위에 떠있던 자라들이 한 줄로 쭉 늘어섰습니다. 토끼는 한 줄로 서 있는 자라의 등 위를 깡충깡충 건너뛰면서 숫자를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그러는 사이에 토끼는 외딴 섬에서 빠져나와 육지에 무사히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자라야 고맙다. 육지에 발을 딛은 토끼는 마치 하늘을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외딴 섬에 갇혀 외롭게 늙어갈 뻔하다가 다시 육지에 오게 되었으니 당연했지요. 역시 머리를 써야 해. 토끼는 너무너무 신이 나서 앞도 쳐다보지 않고 뛰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토끼는 온몸에서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재수없는 날이군. 하지만 용기를 내자 두 번씩이나 죽을 꼬비를 넘겼는데 설마 여기서 죽기야 하겠어? 무슨 방법이 있겠지. 덫에 걸린 토끼는 고개를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에 따라 몸도 조금씩 흔들렸지요. 그런데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덫이 더욱 조여왔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정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잠깐 잠깐 이럴 때일수록 더 침착해야 돼. 토끼는 될 수 있는 대로 숨도 크게 쉬지 않으면서 날아서 나갈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때 마침 새파리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새파리는 토끼의 털 속에 알을 낳으려고 했어요. 옳지, 새파리가 있었구나. 그래, 바로 그거야. 토끼는 새파리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 못난 새파리야, 자식도 없는 주제에 알만 나오면 뭐하니? 뜻밖의 말을 듣자 몹시 흥분한 새파리는 거칠게 날개짓을 하며 토끼에게 따졌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야? 내가 자식이 없다니? 내 말 한 마디면 당장 이 산을 덮고도 남을 만큼 많은 자식들이 달려올 텐데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토끼가 콧방귀를 깨며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는단 말이야? 너야말로 허풍쟁이가 틀림없구나. 자신 있으면 모두 불러보렴. 그렇게 된다면 내 몸에 알을 낳도록 할게. 좋아, 두말하기 없기다. 새파리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조금 뒤 새파리가 신호를 보내자 갑자기 산을 덮을 만큼 많은 새파리 떼가 몰려왔어요. 토끼는 새파리들을 보며 아무도 모르게 씩 웃었습니다. 우리 새파리 가족들은 약속대로 내 몸에 알을 낳을 거야. 다른 할 말은 없겠지? 할 수 없구나. 내 몸에 알을 낳아도 좋아. 토끼는 자신의 몸을 새파리 떼에게 맡겼습니다. 새파리들은 마음 놓고 토끼의 몸에 알을 낳았어요. 기운이 모두 빠져버린 토끼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새 해질 무렵이 되자 덫을 놓았던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토끼는 아예 죽은 것처럼 온몸에 힘을 뺐습니다. 그 사람은 덫을 풀고 토끼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고개를 몇 번 갸웃거리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다. 덫에 걸린 지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 온통 구더기가 생겼네. 아깝네.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좋았을걸. 그 사람은 토끼를 휙 내던지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답니다. 미륵사 이야기 한 소년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서동이었어요. 말을 캐어 팔아서 집안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지만 구김쌀 없이 의젓하고 씩씩 했답니다. 네 아버지는 신분이 높으신 훌륭한 분이란다. 나중에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서동은 말을 캐러 백제땅 곳곳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를 알게 되었어요. 족명하고 담력이 있는 아이구나. 이 다음에 분명 큰 인물이 될 게야. 지명법사는 한눈에 서동을 알아보고는 서동의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서동은 틈이 날 때마다 용화사에 들러 지명법사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를 깨우쳤습니다. 어느 날 서동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신라의 서울 설아벌 저작거리에서 말을 팔면 우리 백제에서보다 훨씬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다 합니다. 신라는 우리 백제와 자주 전쟁을 하는 나라인데 위험하지 않겠니? 지금은 전쟁 중이 아니고 백제나 신라나 백성들 옷차림은 비슷하니 신라에서 별 어려움 없이 말을 팔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어미는 너를 믿으니 잘 다녀올거라. 서동은 말을 잔뜩 짊어지고 국경을 몰래 넘어 설아벌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객주집에 묵으면서 저작거리에서 말을 팔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서동이 말을 팔고 있는데 주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몰락거라, 선화공주님 행차시다. 선화공주라고? 정말 소문처럼 대단히 아름다운지 한번 봐야겠네. 서동은 다른 백성들처럼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이윽고 공주가 탄 수레가 서동의 앞을 지나갈 때 서동은 고개를 들어 공주를 쳐다보았어요. 문득 공주의 눈과 서동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동은 저도 모르게 얼른 고개를 숙였어요. 서동의 심장이 쿵쾅쿵쾅 소리를 내며 뛰고 있었습니다. 서동은 이제 말을 파는 일에도 흥미를 잃은 채 객주집에 틀어박혀 선화공주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화공주를 만나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며칠을 궁리한 끝에 서동은 저작거리 대신 마을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이 맛있는 말을 줄 테니 내가 가르쳐주는 노래를 배울래? 좋아요.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 노래를 늘 부르겠다고 약속한다면 말을 더 많이 주마. 약속해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지 않아 서라벌에서는 어린아이 어른할 것 없이 모두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서 밤이면 서동서방님을 안고 간대요. 라는 노래였지요. 이제 조정 대신들이며 진평황까지도 노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이런 해괴한 노래가 퍼졌을 리 없습니다. 공주님을 벌하여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으셔야 하옵니다. 노래는 계속 퍼져나가고 대신들의 주청 또한 그치지 않자 진평황은 마침내 공주를 귀양 보내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왕후가 선화공주에게 노자로 쓸 황금덩이 한 말을 내주었어요. 네가 억울한 건 안다만 대신들이 저리 성원이 어찌하겠느냐 잠시 대거를 떠나 있다가 이 소동이 잠잠해지면 돌아오너라.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공주는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공주는 말에다 금덩이를 싣고 말을 타고 궁을 떠났습니다. 공주는 철양하고 서글펐지만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누가 그런 못된 소문을 퍼뜨렸는지 반드시 밝혀 벌을 내리고 말리라. 며칠째 궁궐 밖을 맴돌던 서동은 공주가 궁을 나서는 것을 보고 조금 떨어진 채 공주 일행을 가만히 따라갔습니다. 공주 일행이 막 서라벌을 벗어났을 때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는 민가도 없는데 오늘 밤은 어디서 묵지요? 호젓한 산길로 들어섰을 때 시녀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동굴 같은 곳을 찾아 거기서 묵으면 되지 않겠느냐. 시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자신 있게 말했지만 사실 공주도 걱정이 많이 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스럭대는 소리가 나면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한 낯선 사내가 나타나 공주에게 공손하게 절을 한 다음 말했습니다. 공주님을 도와드리고 싶어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입니다. 허락하신다면 귀향지까지 공주님을 호유하고 싶습니다. 공주는 처음 보는 사내인데도 어쩐지 낯이 있고 또 마음도 끌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동이라 하옵니다. 공주가 고개를 끄덕이자 동이는 말고삐를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공주는 동이와 함께 먼 길을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동이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 공주는 까르르 소리내어 웃곤 하였지요. 열흘이 지난 어느 저녁 공주가 민가에 방을 얻어 쉬고 있는데 문 밖에서 동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주님 잠시 뵙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공주가 허락하자 동이가 방으로 들어와 넙죽 저를 올렸습니다. 공주님 제 진짜 이름은 동이가 아니라 서동입니다. 공주님을 사모하여 제가 그런 노래를 퍼뜨렸습니다. 제 허물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저와 혼인해 주신다면 평생 공주님을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공주는 너무 놀라 잠시 할 말을 잊었습니다. 한참 뒤에 공주는 가정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국 노래대로 내가 서동에게 시집을 가는군요. 그럼 귀향지로 가는 대신 저와 함께 백제로 가시겠습니까? 서동이 묻자 공주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공주는 두 시녀를 서라발 궁으로 돌려보내면서 부모님께 자신이 백제로 간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라 이르고는 서동을 따라 백제로 갔습니다. 서동과 공주가 조촐한 혼례식을 놀린 뒤 서동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는 백제왕실의 빗줄인데 사정이 있어서 이리 살고 있지요. 원래 이름은 장이라고 합니다. 난군님의 신분이 어떻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머님 서동도 공주와 같은 마음이라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왕후가 싸준 황금덩이를 서동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무엇이오? 황금입니다. 이것으로 집도 사고 살림살이도 사야겠습니다. 우린 한평생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서동은 황금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해주는 황금이란 말이오? 내가 어릴 때 말을 캐던 곳에는 이것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소. 이건 세상에 다시 없는 보물입니다. 이런 보물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 집으로 다 가져와야 합니다. 쓸모가 많으니까요. 서동은 말을 캐던 곳으로 가 황금 덩이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공주는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을 보자 서라벌의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이 황금을 서라벌 궁궐에 계신 부모님께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노래 때문에 폐하와 왕후마마 두 분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렸습니다. 그 또한 나 때문이니 보물을 보내드려 잘못을 용서받아야겠소. 그런데 이 보물을 어떻게 보내지요?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님께 부탁하면 도와주실 것이오. 서동이 부탁하자 지명법사는 금덩이를 사자사로 가져오라 일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라벌의 진평왕은 사랑하는 셋째 공주가 보낸 서찰과 많은 황금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진평왕은 비로소 서동이 예사 인물이 아님을 알아채고는 사람을 시켜 서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오게 했습니다. 서동은 왕가의 핏줄이며 지금 백제 조정의 상황으로 봐서는 다음 왕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옵니다. 진평왕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동이 백제왕이 된다면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진평왕은 자신의 뜻을 서찰에 적어 공주와 서동에게 보냈습니다. 공주는 서찰을 꼼꼼이 읽어보고는 서동에게 말했어요. 저는 두 나라 백성들이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살기를 늘 꿈꾸어 왔습니다. 그 꿈을 이루려면 남군님이 반드시 백제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겠소 공주와 두 나라 백성들을 위해 반드시 그리할 것이오. 공주와 서동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인심을 얻었습니다. 지명법사 또한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서동을 힘껏 도왔어요. 진평왕도 자주 서찰이며 선물을 보내면서 서동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서동은 마침내 백제 30대 무왕으로 주기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왕후에 대한 서동의 사랑은 한결 같았어요. 어느 날 왕후와 무왕이 사자사로 가는 도중 용하산 아래 큰 목가에 이르렀을 때 못 속에서 호련이 미륵불 셋이 나타나 절을 하고는 도로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두 나라 백성에게 널리 이르도록 배하 부처님을 뵌 이곳에다 큰 절을 지으셔야 합니다. 그럽시다. 그 절은 우리의 사랑과 양국의 평화를 길이 기리는 절이 될 거요. 무왕은 사자사의 지명법사에게 절 짓는 일을 맡겼습니다. 지명법사는 큰 못을 메워 평지로 만든 다음 공사를 시작했어요. 진평왕도 장인을 여러 명 보내 절을 짓는 것을 도와주 었습니다. 마침내 큰 절이 완성되었습니다. 절 한 가운데 우람한 석탑도 세웠어요. 미륵이 나타난 곳이라 하여 절 이름을 미륵사로 지었습니다. 낙성식에 참석한 무왕은 왕우와 함께 석탑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 사랑처럼 양국의 평화 또한 오래 계속 될 거요. 무왕이 가만히 왕우의 손을 잡으며 말 했습니다. 예 우리 사랑처럼 이 석탑 또한 영원할 거예요. 무왕과 왕우는 웃음 띈 얼굴로 석탑을 오래오래 바라보았답니다. 착한 며느리 옛날 어느 시골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밭에 나가면서 무척이나 죄송해하는 얼굴로 시어머니에게 부탁했어요. 어머니 저 잠깐 밭에 나갔다 올게요. 그동안 빨래소태 불 좀 떼주시겠어요? 시어머니는 환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오냐 걱정 말고 다녀오너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시킨 대로 하기 위해 집 뒤에 있는 뜰에서 장작을 한아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빨래소치 걸린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불을 붙였어요. 빨간 불꽃이 타다다닥 소리를 내며 마른 장작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 한번 세구나. 시어머니는 힘차게 번져가는 불길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면 좋지요? 불을 오랫동안 떼서 빨래가 모조리 타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큰일 났다 싶어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시어머니는 풀이 죽은 채 말랬습니다. 얘야 내가 풀을 너무 떼 빨래가 이렇게 타고 말았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어디 어머니 잘못이에요? 제가 솥에 물을 적게 부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아무 염려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진지나 잡수세요. 며느리는 별일 아니라는 듯 탄발레를 빨래줄에 널었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위로에 시어머니는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조금 뒤 밖에 나갔던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깜빡 잊고 빨래솥에 물을 더 붓는다는 게 그만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렇게 상심하고 계세요. 그러자 남편이 고개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어째서 당신 잘못이오. 내가 장작을 너무 크게 빼놓았기 때문이오. 좀 가늘게 뱉더라면 어찌 저렇게 타기까지 했겠소. 우리 맛있게 점심이나 먹읍시다. 하고 말입니다. 호동과 공주 작지만 땅이 기름진 살기 좋은 나라 낙랑에는 적군이 국경 근처에 나타나기만 하면 저절로 둥둥 울리는 자명고란 신기한 북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보물인 자명고를 지키는 사람은 낙랑의 공주였어요. 나는 낙랑의 딸 북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겠다. 추모 동명 성황이 나라를 세운 이래로 고구려는 주위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양토를 넓혀왔습니다. 대무신왕 또한 비옥한 낙랑을 정복하여 고구려의 땅을 남쪽으로 더욱더 넓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명고가 있는 한 낙랑을 정복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무신왕은 몰래 첩자를 보내 낙랑을 살피게 하고는 정벌할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대무신왕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첫째 왕후의 소생인 혜우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이미 세상을 떠난 둘째 왕후의 소생인 호동은 큰 꿈을 꾸고 있는 늠름한 청년이었습니다. 내 비록 첫째 왕후의 소생은 아니지만 나라의 큰 공을 세운다면 대자가 될 수도 있으리라. 호동은 자신의 꿈을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글공부를 하고 무예를 익혔습니다. 호동이 열아홉살이던 어느 해? 늦은 봄이었어요. 낭랑에 가있는 첩자한테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낭랑왕이 닷새 뒤로 옥저로 들놀이를 나온답니다. 대무신왕이 호동을 불러 명했습니다. 옥저로 가서 낭랑왕을 만나거라. 네가 만약 낭랑왕의 눈에 들어 낭랑공주와 혼이 난다면 우리 고구려의 큰 복이 될 것이다. 아바마마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호동은 그 길로 시종을 데리고 옥저로 떠났습니다. 옥저의 숲에서 호동은 낭랑왕 일행과 마주쳤습니다. 그때 호동의 눈에 먼저 들어온 사람은 낭랑왕이 아니라 그 곁에 서있는 아름다운 공주였습니다. 호동의 가슴에 문득 달빛 같은 설렘이 일었습니다. 호동을 바라보는 공주의 눈에도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고구려의 왕자 호동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우리 궁궐로 가서 며칠 묵었다 가시게 공주의 뺨과 호동의 뺨이 동시에 발그레 해졌습니다. 호동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낭랑왕을 따라 궁궐로 갔습니다. 낭랑의 궁궐에서 호동과 공주는 함께 뜰을 거늘면서 도란도란 끝없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낭랑왕은 생각했습니다. 고구려와 낭랑이 혼인으로 맺어져 동맹국이 되면 더 이상 고구려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어느 날 낭랑왕이 호동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왕자를 사위삼고 싶은데 대왕의 생각은 어떠실고 아바마마 께서도 분명 이 혼인을 기뻐하실 것이옵니다. 전령이 고구려로 달려가 대모신앙의 허락을 받아 왔습니다. 낭랑왕은 기뻐하며 기뻐하며 서둘러 호낸날을 잡았어요. 낭랑의 궁궐에서 호동은 공주와 성대한 혼례식을 올렸습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날들이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호동은 공주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했고 공주는 호동을 산만큼 바다만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호동이 언제까지나 낭랑에만 머물 수는 없었어요. 전령이 돌아오라는 대모신앙의 명령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공주를 데리러 곧 돌아오겠소. 눈물 어린 공주의 두 눈을 마음에 고이 담고 호동은 녹음이 짓푸른 낭랑궁을 떠났습니다. 대모신앙이 호동을 개선장군처럼 맞아주었어요. 낭랑의 공주를 며느리로 맡게 되어 아비는 정말 기쁘구나. 가을이 되면 예를 갖추어 공주를 데려오자꾸나. 호동은 가을이 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어느 가을날 대모신앙이 호동을 불렀어요. 낭랑은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할 나라. 이제 공주도 우리 고구려 사람이 되었으니 고구려를 위해 자명고를 찌질하고 일러라. 낭랑을 정복한 다음에 공주를 데려올 것이다. 호동은 사랑하는 공주에게 그런 일을 시키고 쉽지 않았지만 고구려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동은 결국 낭랑으로 몰래 사람을 보냈어요. 호동의 부탁을 받고 낭랑 공주는 번민에 빠졌습니다. 난 낭랑의 공주인데 어떻게 자명고를 찢을 수가 있지? 하지만 공주는 호동을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고구려는 강한 나라 언젠가는 낭랑을 정복하고 말 거야. 자명고가 있으면 우린 끊임없이 고구려와 싸워야 하겠지.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계속 전쟁에 시달려야 하잖아. 어차피 고구려를 이길 수 없다면 일찌감치 고구려와 한 나라가 되는 것도 그리 나쁜 일만은 아니겠지. 난 호동의 안에 언젠가는 고구려의 왕호가 될 거니까. 그때 고구려 백성이 된 낭랑 백성들을 더 아껴주면 되겠지. 공주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는 깊은 밤 신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명고 앞에 서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과연 낭랑해도 좋은 일일까? 고구려와 낭랑이 한 나라가 되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오. 어디선가 부드러운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공주는 천천히 숨을 고른 다음 품에서 단검을 꺼내 북에 꽂고 힘껏 내리 찢었습니다. 갈라진 북에서 하얀 연기가 스르르 새어 나왔어요. 공주는 너무 놀라 단검을 떨어뜨리고는 뒷걸음 쳐 황급히 처소로 돌아와 흐느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온 산이 단풍 빛으로 물든 어느 날 낭랑의 국경에 고구려의 군사들이 물밑듯 쳐들어왔습니다. 자명고가 울리지 않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미처 대비하지 못한 낭랑고는 허둥대다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황급히 달려온 전령에게 그 엄청난 소식을 전해들은 낭랑왕은 신전의 자명고가 무참히 찍힌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공주가 사랑에 눈이 멀어 아비도 나라도 배반했구나. 나라를 배반한 죄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낭랑왕은 크게 탄식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칼을 들었습니다. 낭랑왕의 칼이 쓰러지면서 공주는 마지막으로 호동을 떠올렸어요. 비록 나라의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내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을 거야. 대무신왕과 호동이 군사를 이끌고 낭랑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낭랑왕과 대신들은 군궐문 앞으로 나아가 대무신왕에게 항복을 하였어요. 대무신왕과 고구려 병사들 모두 함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있을 때 호동은 군궐 여기저기를 다니며 공주를 찾았습니다. 마침내 호동은 대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공주를 보았습니다. 공주 내가 왔소 부디 눈을 좀 떠봐요 호동은 공주를 부둥켜 안고 안타깝게 외쳤습니다. 호동의 눈물이 공주의 뺨으로 떨어지는데도 공주는 끝내 눈을 뜨지 않았어요. 호동의 눈에서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무신왕은 낭랑을 지킬 장수한 사람과 군사들을 남겨놓고는 나머지 군사를 거느리고 호동과 함께 고구려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 고구려군을 환영했어요. 호동은 백성들의 환호가 자랑스럽고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렸습니다. 지금 내 곁에 공주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고구려의 대들보 호동왕자 만세 백성들의 끝없는 환호를 들으며 호동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공주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나는 고구려의 대들보가 될 거야. 호동이 태자가 되기를 백성들이 바라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혜우가 이 다음에 태자가 되기를 바라는 첫째 왕호는 백성들 사이에서 호동의 신망이 높아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호동은 태자가 될 수 없어. 내가 살아있는 난 절대 안 돼. 왕호는 대무신앙에게 호동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동이 벌써 제가 태자나 된 듯이 거들먹거린다 하옵니다. 저를 어미로 대하지도 않고 어린 아우를 눈의 가시처럼 여긴다 하옵니다. 벌써부터 이러하니 정말 태자가 되면 우리 모자가 어찌 되겠나 이까. 호동이 그럴 리가 있소. 왕호가 오해한 것이오. 대무신앙은 고개를 저었지만 왕호의 모함은 끈질기게 계속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대무신앙은 왕호의 모함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이제 대무신앙은 전처럼 자주 호동을 부르지도 않았고 어쩌다 불러도 차갑게 대했습니다. 호동의 편이 되어주던 대신들도 하나 둘 왕의 눈치를 보더니 마침내 몇몇 대신들만이 호동의 곁에 남았습니다. 나뭇잎을 다 떨어뜨린 앙상한 나무들을 볼 때마다 호동은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내 처지가 이렇게 되었을까 호동은 낭낭공주와 행복했던 지난 여름을 자주 떠올리곤 하였습니다. 내가 공주를 지켜주어야 했는데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았어. 북을 찢을 때 공주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 같았을까? 고구려가 낭낭을 정복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령 두 나라가 평화롭게 살 수는 없었던 것일까? 지난 일을 생각할수록 호동은 전쟁을 일으키는 세상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아무리 권해도 호동은 왕후의 모함에 대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조장 대신이 호동을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폐하께서 중대한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왕자님은 잠시 멀리 피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호동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변명하지도 않겠습니다. 폐하께서 어떤 명을 내리시건 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막상 결심을 하고 나니 호동은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곧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소. 호동은 찬바람이 휘몰아치는 궁궐들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며 낭랑공주의 아름다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마침내 대무신앙이 호동에게 칼을 내렸습니다. 호동은 방으로 돌아와 칼집에서 칼을 뽑았어요. 세상과 작별하는 순간 호동은 보았습니다. 낭랑공주가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내미는 것을요. 왕사님 우리 함께 전쟁도 없고 이별도 없는 나라로 가요. 호동은 공주의 손을 잡고 하늘로 훌쩍 날아올랐습니다. 호동이 자결한 그해 겨울 고구려에는 눈이 무척 많이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문풍지를 울리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엾은 왕자 호동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호동이 사랑했던 낭랑공주와 신기한 북 자명고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도 눈은 계속 내려 온 고구려 땅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답니다. 배짱 좋은 사람 옛날에 명문장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이미라는 배짱이 좋기로 유명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미가 젊었을 때 하루는 친구 한 명 과 함께 어느 재상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재상의 집에서는 흥겨운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어요. 고소한 음식 냄새가 코를 찔러 이미는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저 집에 들어가 술 한잔 얻어먹고 가세. 이미 제안에 친구가 물어보았습니다. 자네가 아는 집인가? 그러자 이미는 어깨를 쫙 펴며 대답 했습니다. 엄 나와는 평소 친하게 지내는 재상의 집일세.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이미는 그 재상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좋지. 재상을 잘 안다는 말을 듣자 친구도 얼굴에 가득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서 주인과 인사를 할 테니 자네는 내가 손짓을 하거든 들어오게. 친구가 껄껄 웃으며 대답 했습니다. 그럼새 이미는 그 집 대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 갔습니다. 곧 주인에게 다가가 허리를 굽히고는 음식이 놓인 상의 끝자리에 앉아 술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미가 술을 석 잔 영거푸 마시고 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 참 술이 세군. 누굴까 처음 보는 사람인데 사람들은 주인을 불러 귓속말로 소곤 거렸습니다. 저기 앉아 술을 석 잔 씩이나 영거푸 마시는 선비가 누구입니까? 주인인 재상 역시 머리를 갸우뚱 거렸습니다. 이미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글쎄요. 사실은 저도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재상의 대답에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초대도 받지 않은 사람이 왜 저리도 무례하단 말입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결국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이 이미 에게 다가와 따졌습니다. 퇴근 누구의 초대를 받고 왔기에 이처럼 무례하오? 이것저것 음식을 집어먹던 이미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저 말입니까? 불청객이 그냥 들어왔지요. 그러면 안됩니까? 손님들은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이미의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고 웃으시지만 저는 그래도 약과입니다. 저 대문 밖에는 지금 제 친구 하나가 제가 부르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는 조금 전에 대문 밖에서 친구하고 나눈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요? 참으로 대단한 배짱을 지닌 선비로 구만 주인은 이미가 호탕한 선비임을 알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이미의 친구를 들어오도록 했지요. 친구가 서먹서먹한 표정을 하고 집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조금 조금 뒤 이미가 당당한 목소리로 친구를 주인에게 소개시켰어요. 자 인사 올리게 평소 내가 잘나는 김대감이시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제 상의 집에서 맛있는 음식과 함께 술을 실컷 먹을 수 있었답니다. 약방에 간 사람 붉은 해가 뜨거운 기운을 뿜어내는 날이었습니다. 길을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마에 맺힌 땀을 닦느라고 바빴어요. 이럴 때 시원한 소나기라도 내리면 좋을 텐데 서울에 올라온 한 시골 사람이 중얼거릴 때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시골 사람은 소나기를 잠시 피하기 위해 어느 약방에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에구 이 비가 언제 그치려나 서울에서 일을 보고 집에 내려가야 하는데 시골 사람이 그렇게 한동안 서있는데 약방 안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밖을 내다보더니 숭얼거렸습니다. 개건거지 뭐 개건거지 시골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가시가 들어있는 듯 했어요. 비가 개거든 가라는 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이 아닌 개이거든 나가달라는 뜻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약한 사람 같은 일하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가 시골 사람은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곱지 않은 말을 들으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요. 시골 사람은 분을 참으며 못 들은 척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쏟아지던 비가 그쳤습니다. 시골 사람이 약방 안을 들여다보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괜히 그만 가야겠군. 이번에는 약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방 먹은 셈 이었습니다. 그 말은 비가 다 개었으니 그만 가겠다는 뜻도 되지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개인이 만나지 않고 가겠다는 뜻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 괜히 그만 가야겠다고? 약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멀거니 바라만 보았답니다. 일자 무식 양반 옛날 어느 마을에 양반이면서도 일자 무식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낫노코 기억자도 몰랐어요. 어느 날 그 무식한 사람이 무한 현감을 찾아갔습니다. 현감 현감 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이용해 무식한 사람은 거의 한 달이 넘게 그의 집에 묵고 있었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늘 현감 과 겸상을 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밥을 먹을 때마다 현감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갱을 하게 조갱을 그러면 무식한 사람은 밥을 먹다 말고 현감을 멀거니 바라보았어요? 도대체 뭐라는 거야?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현감이 말한 조갱은 국에 밥을 말아서 많이 먹으라는 한자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식한 사람이 그 뜻을 알 수 없었지요? 조갱? 조갱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가만 내가 여기 와서 지내는 게 못마땅해서 욕을 하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말의 뜻을 늘 궁금해 하던 무식한 사람은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현감에게 그 뜻을 물어볼 수도 없었지요.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까 봐 겁이 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무식한 사람은 밖에 나와 아전에게 그 뜻을 물었습니다. 사또께서 나에게 밥을 권할 때 조갱하게 조갱하게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무식한 사람의 질문에 아전은 빙글에 웃으며 얼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갱도 모르는 무식한 놈이 양반이랍시고 거듭먹거리는 꼴이 보기 싫었거든요. 게다가 여러 가지로 짐만 되는 무식한 사람이 달갑지 않아서 였습니다. 그런 말도 모르면서 양반이라고? 아전히 웃기만 하고 대답을 하지 않자 무식한 사람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양반이 묻는데 어찌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이냐? 무식한 사람의 얼굴빛이 붉으락 푸르락 하자. 아전은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골탕을 제대로 한번 먹여야겠다 싶었어요. 그런 게 아니오라 여쭙기 민망해서 그렇습니다요. 조갱이란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상소리인데 설마 사또께서 손님에게 그런 상소리를 하셨으려고요. 손님이 아마도 잘못 들으셨을 것입니다요. 아전히 슬쩍 눈치를 보며 대답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무식한 사람은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내 추측이 맞았다는 건데 에이 설마 무식한 사람은 머리를 흔들며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비슷한 말을 잘못 들었다고 여기며 화난 마음을 접어두었어요. 이튿날 아침 무식한 사람은 현감과 겸상을 나여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감이 또 같은 말을 했어요. 조갱을 하게 무식한 사람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조갱을 하게 현감이 한 말은 분명히 비슷한 다른 말이 아니라 조갱이었습니다. 밥을 한 술 떠먹고 우물음을 씹고 있던 무식한 사람은 그 말을 듣자 화가 머리끝까지 지솟았어요. 무식한 사람은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현감을 노려보던 무식한 사람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소리를 퍼부으며 숟가락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전화의 상스러운 놈아 현감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너무 뜻밖의 욕을 들었으니 당연했지요. 멋이라 고얀놈 당장 꺼지거라 현감은 그대로 상을 물리고 곧바로 일자모식인 그 사람을 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바보 사위와 말 어떤 노인이 새 사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사위가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노인은 사위가 세상 물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시험에 보기로 했습니다. 사늘하면 세상 일에 밝아야 해. 그래서 노인은 장에 팔러 갈 말을 사위에게 보이며 물었습니다. 이 말이 몇 살이나 되었겠는가? 그러나 사위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멀거니 서있기만 했습니다. 노인은 사위가 자신의 질문을 알아듣지 못한 줄 알고 좀 더 큰 소리로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이 말이 몇 살쯤 되었겠는가? 그래도 사위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마치 꿀먹음 벙어리처럼 말입니다. 노인은 한 차례 한숨을 내쉬고는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는 대답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그럼 값은 얼마나 나가겠는가? 노인은 사위의 입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위는 웃기만 하고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노인은 가슴이 확 막혔습니다. 사위를 고른다고 골랐는데 어떻게 저런 멍청이가 우리집 사위로 들어왔지? 노인은 혼잣말처럼 투덜거리면서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앞날이 깜깜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속 터진다 속 터져 노인이 가슴을 치면서 돌아 섰습니다. 그때 노인의 딸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은 남편이 방에 들어오자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까짓 것도 몰라 쩔쩔 매세요? 아버지가 말의 나이를 모르시면 말 고삐를 받아주고 이리저리 몇 발짝씩 끌어돌리며 찬찬히 살펴본 다음 신발 코로 배를 툭툭 차보고 말의 윗 입술을 뒤집어본 뒤에 새 살이군요 하면 되었을 것 아니에요? 또 아버지가 다시 말의 값을 모르시면 한스무냥은 실이 나가겠습니다. 하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고 당신 얼굴은 또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그런데 그까짓 물음에 대답을 못하고 멍청이 소리를 들어요. 사위는 그 말이 아주 그럴듯 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대답을 하지 못해 바보 취급을 당한 것이 마음에 몹시 걸렸지요. 다음에는 꼭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사위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 다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사위를 보고 물었습니다. 자네 장모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부인네들의 모임에서 보니 가장 윗자리에 앉았던데 그래 그래 바로 지금 사위는 이제야말로 자기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빙긋 웃었지요? 그래 그럼 나하고 같이 가서 알아보세 사위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자기 부인이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사위는 저벅저벅 자신있게 걸어서 부인네들의 모임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과연 장모는 맨 윗자리에 앉아있었어요? 사위는 다짜고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장모의 머리채를 틀어쥐고는 이리 끌고 저리 끄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신발코로 장모의 배를 툭툭 차더니 장모의 윗입술을 뒤집었습니다. 그런 뒤에 당당하게 이야기했어요. 세살이군 한수무 냥은 쉬리 나가겠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부녀자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에구모니 모두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지요. 그 자리에 사위만이 멀뚱멀뚱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원님과 하인 한 원님이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짐승 한 마리를 메고 오는 새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가까이 보니 죽은 사슴 이었습니다. 원님은 새 사람 가운데 누가 사슴을 잡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누가 사슴을 잡았느냐 원님이 점잖게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어깨에 사슴을 둘러맨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 사슴은 제가 잡았기 때문에 제가 맨 것입니다. 제가 잡은 사슴을 어찌 다른 이에게 매도록 하겠습니까? 사슴을 맨 사람의 이야기에 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구나. 그 사람들과 헤어지고 나서 원님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어리석은 백성들도 제 물건은 제가 지니고 다닐 줄을 아는구나. 그런데 내 짐은 분명 내 것인데 하인놈이 메고 다니지 않는가. 하인놈이 메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게 하인의 것인 줄로 착각할 게 틀림없다. 원님은 갑자기 그게 영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짐을 메고 가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야 백성들이 내 것인 줄 알지 않겠는가. 원님은 즉시 하인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 짐을 왜 늘 내가 메고 다니느냐. 원님의 뜬금없는 물음에 하인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거야 원님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원님은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소리를 높였습니다. 잔말 마라. 그 짐은 내 것이니 내가 메야 한다. 어서 이리 내놓 커라. 하인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찜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덕인가 싶어 기분이 좋기도 했지요. 제발 그렇게 하십시오. 하인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메고 있던 짐을 원님에게 건네주었어요. 원님은 기분 좋게 짐을 받아들었지요. 짐을 받아 메고 말을 타고 가는 원님이라니요. 길을 가던 사람들이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참 이상하다. 행차로 보면 원님 일행이 분명한데 누가 원님인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저 사람이 말을 탔으니 원님인 것도 같은데 짐을 맨 걸 보면 분명 원님은 아닐 테고 그럼 뒤따르는 자가 원님이 겠구먼 아마 하인이 병이 나서 말을 태운 거겠지. 사람들은 이렇게 수근 거렸답니다. 바보와 울보 공주 옛날에 온달이라는 소년이 눈마은 어머니와 함께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우리도 남부럽지 않은 집안이었단다. 조상어른들 중에는 전장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이 여러분 계셨지. 어머니는 온달에게 가끔 집안 내력을 들려주었지만 이제는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지경이라 온달은 늘 저작거리에서 구걸하여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한때 집안도 좋았고 생긴 것도 멀쩡한 온달이 구걸을 하러 다니자 사람들은 온달이 어디 모자란 바보라고 생각하여 언젠가부터는 아예 바보 온달이라고 불렀습니다. 평강 왕에게는 왕위를 물려받을 태자 외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공주는 어렸을 때 엄청난 울보였어요. 한 번 울었다 하면 울음을 그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왕은 공주가 울음보를 터뜨렸다 하면 장난삼아 놀리곤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울어대니 좁은 집안에 시집은 못 가겠구나. 아무래도 바보 온달한테나 시집 보내야겠다. 신기하게도 공주는 그 말에 울음을 뚝 그치고는 바보 온달이 누구야 하는 눈빛으로 왕을 빠니 쳐다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울 때마다 왕은 바보 온달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울보 공주가 무럭무럭 자라 열여섯 살 꽃다운 나이가 되자 왕은 공주를 조장 대신에 아들에게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그 대신과 아들은 둘 다 욕심이 많고 권력을 좋아하잖아 난 결코 그런 사람에게 시집 가고 싶지 않아 집안이 보잘 것 없고 가난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할 거라고 생각한 공주는 어린 시절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했던 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온달이 정말 바보인지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겠어. 공주는 남장을 하고 몰래 궁을 빠져나와 저작거리로 갔습니다. 그 무렵 청년이 된 온달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어 저작거리에서 바라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에서 한참을 기다려 공주는 마침내 온달을 보았습니다. 약초를 파는 온달은 인물도 환했고 말도 조리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순박하면서도 빛나는 온달의 두 눈에 공주는 설레였어요. 저 사람이라면 난군으로 믿고 사랑할 수 있을 테고 함께 고구려를 위한 꿈도 꿀 수 있을 거야. 공주는 온달이 나무와 약초를 다 팔고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온달 주위에서 서성이며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마음을 정했어 난 온달의 아내가 될 거야. 궁궐로 돌아오는 공주의 눈앞에 내내 온달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며칠 뒤 왕이 다시 혼인 이야기를 꺼내자 공주는 대답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바마마께서는 저를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임금은 헛말을 해서는 안 되는 법 저는 다른 이에게 시집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달래도 공주가 고집을 꺾지 않자 평강왕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비의 말을 거역하려거든 차라리 궁을 나가거라. 원하지 않는 혼인을 하느니 차라리 그리 하겠습니다. 공주는 왕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팔찌며 폐물을 싸서 궁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작거리 사람들에게 물어 온달의 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요. 해질 무렵 온달의 오두막집에 닿은 공주는 집안으로 들어가 마루에 앉아있는 온달의 어머니에게 인사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아드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어디 있나요? 내 아들은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댁은 누구요? 온달의 어머니가 손을 뻗어 공주의 얼굴이며 손을 만져보았습니다. 댁한테서 향내가 나고 손 또한 매끄러우니 귀한 분이 분명하오 이런 분이 보잘것없는 내 아들은 왜 찾는 거요? 바로 그때 나무찜을 진 온달이 살인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온달은 어머니와 있는 낯선 여인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 졌어요. 온달은 넋을 잃고 공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선녀같은 여인이 베필이 되려고 찾아오다니 깨고 싶지 않은 달콤한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 아이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도저히 공주님의 짝이 될 수 없으니 어서 돌아가세요. 온달의 어머니가 반대하는 마음을 공주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궁궐을 나왔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닷샘만 여기 머물게 해주시고 저를 지켜보아 주세요. 그런 연후에도 저를 도저히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신다면 미련없이 돌아가겠습니다. 그날부터 공주는 온달의 어머니와 같이 지내면서 정성으로 어머니를 봉양하고 알뜰하게 집안을 보살폈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친 음식이며 죽도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온달은 마치 오랫동안 공주와 함께 살았던 것처럼 공주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어머니는 공주를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바꾸었어요. 온달과 공주는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조촐하게 혼례식을 올리면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하늘에 맹세 했습니다. 공주는 금팔찌와 폐물을 팔아 집과 밭과 소를 사고 노비며 살림살이를 모두 마련하고 나서 좋은 말도 한 마리 샀습니다. 어느 날 공주가 온달에게 물었어요. 이제 우리는 살림이 넉넉하니 어머니도 잘 봉양할 수 있습니다. 남군님은 이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소. 그래서 공주의 훌륭한 지하비가 되고 우리 고구려에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소. 우리 조상 어른들처럼. 그럼 이제부터 글공부를 하고 무예를 닦으십시오. 공주는 온달에게 말탁이며 무예와 글도 가르쳤습니다. 온달은 공주를 기쁘게 해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무예를 닦았어요. 그렇게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두 사람의 사랑도 깊어갔고 온달을 온몸에서 휘양한 기운이 번뜩이는 늠름한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공주와 온달이 혼이 난 지 3년째 되는 봄 공주가 말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3월 3일에 낭낭의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합니다. 이날 폐하께서는 여러 신하와 오부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참석하시고 고구려의 많은 사내들도 행렬을 따라 사냥에 나선답니다. 이날 잡은 가장 큰 사슴과 돼지로 하늘과 산천신들에게 제사도 드린답니다. 난군께서도 사냥 대회에 참석하시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여 폐하께 사위로 당당히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네 반드시 폐하께 사위로 인정받고 공주의 결정이 옳았음을 알릴 것이니 공주는 아무 걱정 말고 깊은 소식을 기다리시오. 온달은 말을 타고 달려가 긴 사냥 행렬 끝에 끼어들었습니다. 낭낭의 언덕에서 사냥이 시작되었어요. 말을 탄 수많은 사내들이 함성을 지르며 짐승들을 몰았는데 그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앞서서 말을 달리고 화살을 명중시켜 짐승을 잡았어요. 왕과 대신들과 많은 병사들이 감탄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물론 사냥에서 가장 많이 짐승을 잡은 사람도 그 사람 이었습니다. 왕은 처음 보는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여 시종에게 데려오라 일렀고 이윽고 사내가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디 사는 누구인고 제 이름은 온달이라 하옵니다. 왕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공주가 온달의 아내가 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온달이 이렇게 늠름한 대장부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대가 정령 온달이란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이제야 폐하께 인사드리옵니다. 울보 공주가 사람은 제대로 볼 줄 알았구나. 온달은 앞으로 더욱 정진하여 나라의 제목이 되거라. 공주에게도 아비를 보러 자주 궁으로 오라 일러라. 왕은 해묻해하며 온달을 장군으로 삼고 공주와도 화해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호주의 왕이 요동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평강왕이 몸소 군사를 이끌고 요동으로 출정하자 장군 온달도 왕을 모시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요동에서 온달은 앞장서서 적진으로 달려가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여러 장수와 병사들 또한 온달의 용맹함에 용기를 얻어 앞다투어 장렬이 싸워 마침내 적군을 물리쳤어요. 과연 내 사위로다. 장군의 용맹이 고구려를 구했도다. 왕은 온달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전보다 더 믿고 의지했습니다. 백성들 또한 날이 갈수록 온달 장군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이제 온달은 공주와 부러울 것 하나 없이 행복했는데 다만 꼭 한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우리 고구려는 신라에게 아리수 이북 땅을 빼앗겼소. 그 땅의 백성들은 아직도 부모의 나라인 고구려를 잊지 못하고 있다 하오. 고구려의 장군으로서 나는 그 땅과 백성들을 반드시 되찾고 싶소. 당연히 그러하셔야지요. 힘을 기르면서 때를 기다리세요. 공주가 따뜻한 목소리로 온달을 격려해 주었어요. 온달이 병사들을 훈련시키며 나라의 힘을 기르는 동안 1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평강왕이 세상을 떠나고 태자가 새 임금 영양왕이 되었어요. 온달은 때가 모를 익었다고 생각하고 영양왕에게 아뢰였습니다. 신에게 군사를 내주시면 아리수 이북 땅을 꼭 되찾아 오겠습니다. 영양왕은 온달의 청을 흔쾌히 허락하고 군사를 내주었습니다. 공주는 온달의 출정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 근심스럽기도 했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라 공주는 얼른 불안을 털어버렸습니다. 괜한 걱정일 거야. 장군은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실 거야. 최정의 날이 다가오자 온달은 모두에게 맹세했습니다. 개립형과 중령서쪽 지역을 되찾지 못한다면 돌아오지 않겠소. 공주는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마음속으로 하늘을 빌었습니다. 부디 이기고 돌아오도록 반드시 돌아오도록 도와주세요. 온달과 병사들은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남쪽으로 행군했고 이제는 신라땅이 되어버린 아단성 아래서 신라군과 맞닥뜨렸습니다. 고구려군은 용감하게 신라군과 싸웠지만 치열한 공반전 끝에 차츰 밀리기 시작했어요. 온달은 지쳐가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신라군과 맞서 싸우느라 자신을 노리는 화살라나가 맹렬하게 날아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온달은 가슴 깊숙이 화살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어 반드시 옛 땅을 되찾아야 해. 온달은 아단성 아래서 눈을 감으며 안타깝게 중얼거렸습니다. 장수를 잃은 고구려군은 일단 고구려 국경으로 후퇴하여 서둘러 관을 만들어 온달의 시신을 눕혔습니다. 그런 다음 관을 수레에 실으려 하자 이상하게도 관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땅을 되찾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맹세하시더니 정말 국내성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려나 보다. 아무래도 공주님을 모셔와야겠소. 병사 하나가 말을 타고 급히 국내성으로 달려갔습니다. 공주가 도착했을 때 관은 여전히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주는 관을 어루만지며 가만히 말했어요.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늘의 뜻이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눈물이 공주의 뺨을 타고 슈르르 흘러내려 관 위로 떨어졌습니다. 병사들이 다시 힘을 주자 비로소 관이 번쩍 들렸습니다. 공주는 온다를 국내성 외곽 양지바른 땅에 장사 지냈습니다. 때가 되면 나도 장군 곁에 묻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예요. 공주는 무덤 앞에 서서 눈물 젖은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하늘에서 온다리 공주에게 환한 웃음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오씨 며느리 옛날에 어느 마을 길목 근처에 큰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막에는 낙은애들을 재워주고 그 대가를 받아 살아가는 맹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맹가는 성질이 몹시 사납고 힘이 세며 몸집도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에까지 맹장군 이란 별명으로 소문이 퍼져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맹장군을 천하 장사라고 떠받들었을 정도였어요. 성질이 고약한 맹장군은 두 얼굴의 사나이였습니다. 겉으로는 어리석은 듯이 주막집에 주인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남의 금품을 빼앗는 음흉한 강도였답니다. 맹장군은 자기 주막집에 묶고 가는 손님을 언제나 자세히 살폈습니다. 손님이 감나가는 물건이나 많은 돈을 지니고 있는지 눈여겨 보았지요. 맹장군은 주막에 머물다가 길을 나선 손님보다 항상 미리 앞질러 갔습니다. 그런 다음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며 길가에 숨어 있었어요. 손님이 다가오면 벼랑간 달려들어 몸에 지니고 있던 금품을 몽땅 빼앗아 버렸습니다. 손님 가운데 돈이나 값진 물건을 지녔던 사람들은 맹장군에게 모두 빼앗겼지요. 그라고는 한숨을 내쉬며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내가 지닌 교묘한 꾀와 막강한 힘에는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지 맹장군은 손님이었던 낙은애들의 금품을 빼앗고 나면 큰 소리로 웃으며 기뻐 했습니다. 그러니까 맹장군이 겉으로 꾸미고 있는 주막집은 돈 많은 사람이나 값진 보물을 가진 사람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맹장군이 낙은애에게서 금품을 빼앗는 바로 그 방법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꾀가 나왔는지 맹장군은 매일 밤마다 자정이 조금 지나면 방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맹장군은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바닥으로 허벅다리를 힘차게 탁탁 치면서 목청을 도두었어요. 마치 새벽을 알리는 수탉처럼 우는 소리를 꾸며 낸 것이었습니다. 사방이 온통 캄캄해서 달기 울 때가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맹장군은 왜 이 같은 행동을 한 걸까요? 그것이 바로 속임수 였습니다. 맹장군은 주막집에 묵고 있는 낙은애들에게 첫 새벽이 되었음을 거짓으로 알린 것입니다. 그러면 낙은애들은 길을 떠날 채비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음 벌써 첫 달기 울었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구먼. 가짜 닭 울음소리에 낙은애들은 감쪽같이 소가 푸짐해서 얼른 깨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서둘러 잠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긴 다음 허둥지둥 길을 떠나곤 했지요. 낙은애들이 첫 새벽에 수탈기 우렁차게 울자마자 길을 떠났던 것은 다 까랄기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떠나야만 목적지까지 예정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었거든요. 몇십리나 몇백리를 걸어서 다녀야 했던 그때에는 먼 길을 가려면 아침 일찍 서두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맹장구는 그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어서 어서 길을 나서거라 맹장구는 희죽희죽 웃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루는 맹장구 내 주막집에 젊은 장사꾼이 찾아왔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큰 돈을 벌게 된 장사꾼이 물건을 팔기 위해 서울로 가는 중이었지요.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자 젊은 장사꾼은 주막집 앞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주인장 오늘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나요? 그럼요. 빈 방이 있으니 편안히 쉬었다 가십시오. 맹장구는 젊은 장사꾼이 지닌 물건들을 보자 웬 횡재냐 하며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잠시 후 장사꾼이 잠을 자는데 방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한밤중에 달기 우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러자 젊은 사냥꾼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건들을 주섬주섬 챙겨 귀를 나섰습니다. 역시나 맹장구는 젊은 장사꾼을 앞질러 주막을 나온 다음 길가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젊은 장사꾼은 초행길인데다 주위가 온통 캄캄해서 방향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리둥절해하며 길을 헤매고 있었지요. 그 순간 탁 하고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맹장군이 둔탁한 흉기로 장사꾼의 머리를 내리친 것입니다. 장사꾼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강도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맹장군은 장사꾼을 쓰러트린 다음 물건을 모두 훔쳐 얼른 달아나 버렸습니다. 무서운 강도인 맹장군은 워낙에 힘이 센 천하 장사였어요. 그래서 그 누구 하나 맞서 싸워볼 엄두를 내지 못했지요. 어쩌다가 반항하는 나그네가 있으면 맹장군은 그 무지막지 하고 억센 힘을 이용했습니다. 안간힘을 쓰는 나그네를 순식간에 쓰러뜨리고 가끔 귀중한 목숨까지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맹장군은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맹장군의 이런 못된 짓이 언제까지 계속 되었을까요? 꼬리가 꼬리가 길면 언젠가 밟힌다더니 소름 끼치는 나쁜 소문은 어느새 여기저기 퍼져 나갔습니다. 거기 주막에 묵었다가 새벽에 길을 떠난 나그네들이 강도를 만났다는 구만 그 강도가 어찌나 천하 장사인지 힘으로는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던데 그 맹장군인가 뭔가 정말 끔찍해. 마침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진 이 괴상한 소문은 고울의 광가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인에게 벌을 주어야 할 광가의 사또도 맹장군에게 함부로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맹장군이 워낙 무지막지한 강도라서 나중에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맹장군에게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곱고 아주 영리한 며느리가 있었어요. 며느리는 아주 부지런하고 효성도 지극했습니다. 그리고 동량을 하러 온 불쌍한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착한 마음씨를 지녔어요. 이 며느리의 친정도 같은 동네였습니다. 며느리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오대라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며느리는 어렸을 때부터 친정 부모님에게 아무리 가난해도 남을 속이면 못 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온 뒤에도 그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지요. 언제나 정직하게 사는 길만이 옳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도적같은 놈이 산다고 하니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광가에서 빨리 벌을 주어야 우리가 마음 편히 살 텐데 동네 부인들은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괴상한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고 수긍 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나쁜 행실에 대한 소문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 뒤부터 며느리의 걱정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지요. 우리 아버님을 어쩌면 좋을까 며느리는 맹장군을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며느리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쓰는 우물가에 나가기도 부끄러웠어요. 누가 뒤통수에다 대고 욕이라도 하는 것 같아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지요. 며느리는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의 그릇된 행실을 바로잡을 수가 있을지 궁리를 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며느리가 이 생각에만 줄곧 마음을 쏟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아주 좋은 괴가 며느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시아버지의 노여움도 사지 않고 주막에서 머문 낙은 애들이 가짜 닭 울음소리에 두 번 다시 속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참으로 묘한 방법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며느리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시아버지 맹장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자정이 조금 지나자 방문을 살며시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맹장구는 헛간에 닭장 옆에 숨어서 허벅다리가 얼러라도록 두 손바닥으로 탁탁 쳤습니다. 그런 다음 꼭 끼요 하고 숯 탁이 우는 소리를 그럴듯하게 질러댔지요. 그러자 그 달게 울음소리에 맞장고라도 치듯이 안악내 노래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며느리가 자는 안채 안방에서 말입니다. 달가달가 울지마라 자정밖에 안 되었다. 네가 울면 손님들이 잘못 알고 일어난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달가 울지 말라니? 어둠 속에서 낙은 애들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맹장구는 갑자기 안방에서 노랫소리가 흘러나오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노래소리는 우리 며느리의 목소리가 분명한데 맹장구는 눈만 껌벅이고 있었어요. 가짜 닭 울음소리에 단잠에서 깨어나 짐을 꾸리려던 낙은 애들도 이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주막이 바로 그 주막이었나? 낙은 애들은 그제야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고약한 강도가 바로 이 주막집의 주인 맹장군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며느리가 나를 위해 맹장군은 눈물의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는 그토록 무지막지하던 맹장군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못된 행실을 고친 맹장군은 자기 허물을 씻기 위해 불쌍한 사람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맹장군을 믿게 되었지요. 사람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더니 그 말이 맞나봐요. 그 못된 맹장군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어. 이게 모두 그 착한 며느리 덕이지. 사람들은 모이면 맹장군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얼마 후 맹장군과 그 며느리의 갸륵한 행실을 도호부의 사또도 알게 되었어요. 주막집의 마당에 천막이 젖었습니다. 시아버지 맹장군과 며느리에 대한 표창식이 열렸지요. 동네 사람들과 나그네들은 함께 모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영리하고 착한 며느리에게는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둥근 거울을 상품으로 내려주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큰 잘못을 고치고 새 사람이 된 시아버지에게는 나쁜 사람을 잡아들이는 포도 대장에 높은 벼슬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그릇된 시아버지의 행실을 바로잡아준 며느리를 거듭 칭찬했답니다. 다시 찾은 반쪽 거울 옛날에 어느 처녀가 늙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이름은 연이었어요. 비록 보잘것 없는 집안이었지만 마당의 목련나무에서 해마다 피어나는 꽃처럼 연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연이를 사모하면서도 감히 다가가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었습니다. 밤골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에 가실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실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남의 집 일을 해주며 가난하게 살아왔지만 마음이 곱고 속이 깊은 젊은이였어요. 가실 또한 일찍이 연이를 좋아하고 있었으나 차마 말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실은 알지 못했어요. 연이의 마음속에도 이미 가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언제부터 마음에 가실을 품게 되었는지는 연이 자신도 잘 모릅니다. 먼 친척을 만나러 사량부에 갔다가 길에서 마주친 가실에게 길을 물어본 그날이었을까요? 다시 사량부에 갔다가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는 가실을 우연히 보게 된 그날이었을까요? 어쨌거나 언제부터인가 연이는 꿈을 꾸듯 먼 산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가실에 빛나는 두 눈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연이가 열아홉 살이던 그해 봄에 늙은 아버지의 수자리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북쪽 전곡 땅에 가서 3년 동안 변방을 지켜야 합니다. 전곡 땅은 고구려 군이 자주 쳐들어오는 곳이다. 젊은 사람도 수자리 살기가 어려운 곳이라는데 연로하여 자주 병치레 하시는 아버지를 어찌 보느냐 내가 아들이라면 대신 가려만 이 일을 어쩌나 아버지와 연희의 한숨 속에 하루하루가 바삐 흘러가더니 아버지가 길을 떠나야 할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가실도 연희가 근심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가실은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연희를 찾아갔습니다. 이댁 어른께서 연로하시니 내가 대신 변방으로 갈까 합니다. 연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가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가실은 문득 알아차렸어요. 자신이 오래 연희를 마음에 품어왔듯 연희 또한 그러했음을 말입니다. 새삼 가실은 자신의 결심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연희는 가실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에게 가실의 결심을 날렸습니다. 정말 기계있고 의로운 젊은이로구나. 내 이 젊은이를 사위삼고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하냐. 연희는 부끄라운 듯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를 사위삼는 것으로 은혜를 갖고 싶네. 어떠한가. 가실이 연희의 아버지에게 두 번 절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따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잘된 일이로다. 둘이서 혼인에 대해 의논해 보아라. 연희는 가실과 함께 아랫방으로 건너왔습니다. 내일이라도 조촐하게 혼례를 치르고 싶소. 가실은 하루빨리 연희를 아내로 맡고 싶었습니다. 혼인은 크고 중요한 일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이미 제 마음을 가실님께 드렸으니 3년 뒤에 좋은 날을 택하여 혼례를 치러도 늦지 않을 겁니다. 가실이 가만히 연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말이 맞소. 3년 뒤에 다시 만나 혼례를 치르도록 합시다. 연희가 청동거울을 가져와 두쪽으로 쪼개더니 반쪽을 가실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심표입니다. 3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겠습니다. 가실은 거울 반쪽을 받으면서 오래오래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떠나야 할 아침 가실은 말을 끌고 연희의 집으로 갔습니다. 내가 기르던 말 미류요. 잘 돌봐주시오. 가실님을 보듯이 미류를 돌보겠습니다. 연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미류의 갈기를 쓰다듬었습니다. 가실은 연희의 아버지에게 절을 한 다음 연희의 집을 나섰습니다. 이웃사람들이 가실에 갸륵한 행동을 칭찬하면서 먼 길 떠나는 가실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연희가 마을 어깨까지 가실을 배웅했어요. 부디 3년을 잘 보내시고 몸성이 돌아오세요. 가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전국으로 떠났습니다. 연희는 가실의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마을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견방을 지키는 일은 젊은 가실에게도 힘이 들었어요. 성을 쌓고 망을 보고 거친 밥에 두 벌 옷. 때론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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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실은 틈이 날 때마다 반쪽 거울을 들여다보며 외롭고 고단한 소자리 생활을 꿋꿋이 견뎠어요. 마침내 3년 기한이 끝나고 기다리던 날이 왔을 때 가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교대할 사람이 없다. 네가 수자리를 3년도 살아야겠다. 가실은 한숨을 내쉬며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가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류에게 물었어요. 가실님이 왜 안 돌아오시는 걸까? 다시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가실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반쪽 거울을 품에 꼭 안고 가실을 보듯 미류를 보면서 연인은 혼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릴 거예요. 여섯 해나 수 수 자리를 산 뒤 마침내 가실은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변방을 지키느라 가실의 모습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초라해진 내 모습 연희가 알아볼까? 약속한 기한이 훨씬 지났는데 여태 날 기다리고 있을까? 반쪽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가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연희는 절대 마음이 변할 사람이 아니야. 가실은 고향으로 발걸음을 재촉하고 또 재촉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연희에게 말했어요. 가실은 3년을 기약하고 떠났는데 6해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구나. 아비는 늙어가고 너는 나이가 들어가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거라. 가실은 위험한 북쪽 국경에서 아버님 대신 의롭게 수자리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죽어도 가실을 저버릴 수 없으니 아버님은 두 번 다시 그런 말씀을 꺼내지도 마십시오. 연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아버지는 끝내 오래전부터 연희를 좋아했던 부잣집 아들과 몰래 혼인을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혼인 날이 가까워서야 연희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날 밤 연희는 살금살금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미류야 나와 함께 가실님을 찾아가자. 연희가 미류를 다독이며 조심조심 살인문을 나서는 순간 어느새 아버지가 달려 나와 연희의 앞을 막아 섰습니다. 네가 달아나면 늙은 아비는 이 자리에서 죽고 말 거다. 연희는 미류의 목을 안고 흐느껴 울었어요. 혼인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혼인 잔치를 의논하러 친척 집으로 갔어요. 연희는 마구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미류야 난 어쩌면 좋으니 이제라도 달아나버릴까? 그때 갑자기 미류가 살인문 쪽을 보며 흥 울었습니다. 연희는 서둘러 마당으로 가보았어요. 살인문 앞에 비쩍 마르고 옷차림이 남노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연희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뇌신지요? 남자는 품에서 무언가 꺼내 연희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놀랍게도 반쪽 거울이었어요. 연희는 얼른 품에서 거울을 꺼내 맞추어 보았습니다. 거울은 꼭 들어맞아 원래대로 둥근 거울이 되었습니다. 돌아오셨군요 가실님. 연희가 흐느끼자 가실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가만히 연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침 친척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크게 기뻐 하였습니다. 하마터면 내가 큰 실수를 할 뻔하였구나. 진짜 사위가 왔으니 새로 나를 잡아야겠다. 며칠 뒤 목련과 가실은 홀레식을 올렸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혼인 잔치에 와서 두 사람의 고든 마음을 칭찬하고 함께 기뻐 하였습니다. 해마다 변함없이 다시 피어나는 마당의 목련 꽃처럼 두 사람은 평생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두 도깨비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박서방이 친구 아버지의 환갑 잔치에 갔습니다. 박서방은 술을 좋아하여 남들이 권하는 대로 술을 받아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술에 취해버렸습니다. 박서방은 밤이 깊어서야 잔치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대문으로 향하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은데 그런 몸으로 집에 갈 수 있겠어? 너무 늦었으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지. 그러나 박서방은 손을 내자었습니다. 아니야 식구들이 기다려서 가봐야겠어.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밤새 걱정할 거야. 알았네 조심해서 가게. 친구는 식구들에게 주라고 음식 보따리를 싸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떡, 부침개, 고기가 들어 있었어요. 박서방은 음식 보따리를 들고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달빛이 길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박서방은 그 길을 비틀비틀 걸어갔습니다. 고갯길로 접어들자 숲속 저편에서 부엉이가 울고 있었어요. 박서방이 박서방이 터덜터덜 고개를 올라가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웬 사내가 뛰쳐 나왔습니다. 박서방 어디 갔다 오는가? 나는 강 건너편 마을에 사는 이서방 이라네. 박서방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내를 개슴츠레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술에 취한 탓인지 어디서 만난 적이 있었나 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다 한두 번 만난 사이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서방은 박서방의 손에 들린 보따리를 보았습니다. 잔치집에서 오나보지 보따리 안에 든 음식이나 좀 주게 안 돼 집에서 기다리는 식구들에게 갖다 줘야 해 박서방은 한마디로 거절 했습니다. 그러자 이서방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음식을 주지 않으면 비켜주지 않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발로 걸어가는데 왜 길을 막아? 그럼 이렇게 할까? 나와 씨름을 내서 자네가 이기면 길을 비켜주지. 하지만 내가 이기면 음식을 줘야 해. 좋아 그렇게 하지. 박서방은 씨름이라면 자신이 있었기에 선선이 허락했습니다. 혹시 이 친구가 도깨비가 아닐까? 이 늦은 시각에 음식을 달라고 조르고 씨름을 하자고 덤벼드는 걸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야. 도깨비와 씨름을 한다고 생각하니 언젠가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도깨비는 왼쪽으로 넘겨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박서방은 도깨비의 허리춤을 붙잡고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박서방이 상대방의 엉덩이를 들어 넘어뜨리려 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도깨비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상대방을 들어 올려 왼쪽 다리를 걸자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습니다. 박서방은 도깨비를 칙덩굴로 나무에 친친 묶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와보면 도깨비의 정체를 알 수 있겠지? 박서방은 이런 생각을 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고개마루에 이르렀을 때 왼 사내가 불쑥 박서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또 도깨비인가 하고 긴장해서 쳐다보니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어요. 누굴까 곰곰이 따져보는데 상대방이 먼저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박서방 나는 이웃마을에 사는 배서방이요. 며칠 전 장터 주막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 술 한잔 했지요. 박서방은 그날도 술을 많이 마셔 취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얼굴이 낯이 익어 같이 술을 마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았지요. 아 그래요? 여기서 또 만나다니 반갑소. 박서방도 아는 채 하며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길동무가 되어 같이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다 내려오자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박서방 내 마을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배서방 내 마을 이었어요. 배서방이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지기 정말 아쉽군요. 술 생각도 나는데 우리 어디로 가서 술 한잔 하지요. 박서방은 술 마시러 가자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다 할 이유가 없었지요. 하지만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금방에는 주막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주막이 어디 있나? 하긴 이웃마을 근처에 새로 주막이 생겼는지도 모르지. 박서방은 배서방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배서방은 주막을 찾아 간다며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처음엔 눈두렁 밭두렁을 지나 이웃마을 쪽으로 가는가 했더니 느닷없이 산으로 들어가서 숲속을 헤매다가 강가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하도 이상해서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배서방 주막에 가자면서 도대체 어디를 헤매 다니는 거요? 주막이 없는 곳만 찾아다니니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소.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참아요. 좋은 주막을 찾아가는 것이니 발품을 파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는 사이 시간은 흘러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배서방은 박서방을 강가로 이끌었어요. 그러더니 박서방 손을 잡고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에 간다면서 물속에는 왜 들어가요? 좋은 주막이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강을 건넙시다. 박서방은 할 수 없이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강은 꽤 깊었습니다. 무릎 정도까지 차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는 코까지 차올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봐요 배서방 주막 찾아가다가 물에 빠져 죽겠소. 그만 돌아갑시다. 어허 다 왔다니까 어린애처럼 보채지 말고 나만 따라오시오. 배서방은 자꾸만 박서방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배서방을 밀치고 강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자 배서방은 박서방을 쫓아오며 화를 벌컹 냈지요. 당신 말이야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나한테 혼나고 싶어? 뭐 뭐라고 말 다 했어? 박서방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달려드는 배서방을 향해서 주먹을 날렸어요. 배서방은 비명을 지르며 모래밭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더니 죽은 듯 꼼짝하지 않았어요. 박서방은 날이 환해져서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서는 식구들이 잠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박서방은 간밤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사람을 때린 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쓰러져 꼼짝하지 않던데 죽었으면 어쩌지? 제가 가서 보고 올게요. 큰 아들이 강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모래밭에는 배서방이 쓰러져 있던 자리에 방아꽁이가 나뒹굴고 있었어요. 방아꽁이는 방아로 곡식을 찌을 때 쓰는 기구입니다. 사람들이 쓰다버린 방아꽁이가 도깨비로 변하였던 거예요. 큰아들은 고갯길에도 가보았습니다. 박서방이 도깨비를 칙 덩굴로 친친 묶어놓은 곳에는 몽당 빗자루가 묶여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만나 씨름을 했던 도깨비는 바로 빗자루 도깨비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부터 박서방은 술에 취해 밤길을 다니지 않았답니다. 아선에게 속은 원님 옛날에 경상남도 합천 지방을 다스리던 고지식한 원님이 있었습니다. 원님은 임기가 다 되어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워낙 욕심이 없고 고지식 해서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조차 없었습니다. 그 사정을 안 아전한 사람이 원님을 찾아와서 말 했습니다. 원님께서 너무 깨끗하게 지내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여비도 없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아전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원님 역시 안타까운 얼굴을 했지요. 하지만 자기 밑에서 일하는 아전이 자기 일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하는 것이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흠하고 큰 기침을 내뱉었어요. 그러자 슬쩍 원님의 얼굴을 살핀 아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입은 은혜에 보답하는 뜻으로 제가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님께서 소인을 믿고 소인의 말을 따르신다면 앞으로 평생을 편하게 지낼 재물을 얻을 수 있을 터인데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마땅치 않은 표정을 짓던 원님은 평생을 편히 지낼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아전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일까 궁금했지요. 그렇지만 원님은 체면을 차리느라 서두르지 않고 점잖게 말했습니다. 도리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면 내 어찌 자네의 말을 안 듣겠나 말해보게 원님의 말에 보일듯 말듯한 엷은 웃음을 지으며 아전히 대답했습니다. 암흑의 좌수가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줄은 원님께서도 잘 아시지요? 오늘 밤 소인과 함께 그 집으로 가서 좌수가 쓰고 남은 것을 조금만 들고 와도 돈 천냥은 거뜬히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전의 말을 듣고 원님은 벌컥 성을 냈습니다. 겨우 그따위 계획이었단 말인가. 원님은 어이없어 하면서 아전을 꾸짖었어요. 원님의 목소리가 쩌랑쩌랑 울렸습니다. 내가 지금 나보고 도둑질을 하란 것이냐. 내 어찌 은혜를 갚겠다며 그따위 말을 함부로 하느냐. 세상에 도둑질을 하는 원님이 어디 있다더냐. 원님의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했습니다. 그러나 아저는 조금도 겁먹지 않은 얼굴로 태연하게 원님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원님은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아전에게 엄하게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그따위 소리를 입에 올렸다가는 볼기를 맞을 줄 알거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썩 물러가거라. 원님이 고개를 돌렸지만 아전은 그래도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원님에게 말랬습니다. 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인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고향에 돌아가실 여비는 어떻게 마련하실 것입니까? 아저는 원님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원님은 뭐라 말도 못하고 신음소리만 냈어요. 설령 어떻게 해서 고향으로 가실 수는 있다고 집시다요. 그러나 원님께서 체면을 차린 덕분에 자식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매서운 겨울 날씨에 춥다고 보채며 집안에 쌀 한 톨 없어 밥솥에 먼지가 가득히 쌓일 텐데 그때 가서야 소인의 말을 생각하실 겁니까요? 슬슬 슬슬 흘러나오는 아전의 말에 원님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고생할 집안 식구들 얼굴이 눈앞을 세쳐갔거든요. 이 일은 밤중에 쥐도새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는지요? 아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원님은 마음이 착잡해졌어요. 아 어쩌면 좋을까 나 때문에 식구들이 고생을 해야 하나 그렇다고 원님 제면에 남의 집 담을 넘는단 말인가 원님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꿈틀 거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던 원님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그렇다면 시험삼아 한번 따라가 봄새 밤이 깊어지자 원님은 다른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게 옷을 바꿔 입고 못 이기는 척하며 아전을 따라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달빛도 거의 없었어요. 아전은 원님의 손을 끌고 부자 좌수의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좌수의 집 앞에 이르렀어요. 두 사람은 조심조심 부자 좌수네 집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조심하세요.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아전이 작은 소리로 원님에게 속삭였어요. 원님과 아전은 한 창고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오랫동안 손질을 하지 않아 벽에 사람이 하나 들어갈 만한 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아전이 먼저 그 구멍으로 들어가자 잠시 망설이던 원님도 아전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내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원님은 창피해서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창고에 들어가자 술 익는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어이쿠 술 창고로 잘못 들어왔군요. 아전이 이렇게 말하자 원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누구에게 들킬까봐 조마조마한데 창고를 잘못 찾아 들어왔다니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원님은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아전을 나몰하지도 못하고 숨도 크게 못쉬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소인이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냄새만 맡아도 군심이 돌아 못참겠습니다. 우선 한잔하고 보지요. 순간 원님의 두 눈이 보름달 마냥 커졌습니다. 어서 어서 일을 해치우고 관하로 돌아가야 할 상황에 술을 마시겠다니요. 이보게 원님이 입을 열려 할 때 아저는 이미 깜깜한 광 속에서 더듬거리며 술을 뜰 그릇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릇을 찾을 수 없자 아저는 원님이 신고 있던 신발 한짝을 벗겼어요. 원님이 뭐라고 할 틈도 없이 말입니다. 아저는 원님의 신발로 한창 익어가는 술을 퍼올리더니 원님에게 권했습니다. 이 술을 한잔 드시고 나면 떨리는 게 좀 덜할 것입니다. 그대로 쭉 들이키십시오. 원님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여기까지 따라온 이상 아저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발을 담긴 술을 억지로 다 마시고 원님이 아저에게 신발을 도로 건네 주었어요. 아저는 연거푸 네다섯 번을 퍼마셨습니다. 그러더니 술기운이 도는지 점점 말소리가 커지며 횡설수설 하는 게 아니겠어요? 원님 그러니까 말입니다. 소이네 집에 가면 황금돼지가 열 마리 아니 스무 마리나 있었지요. 그런데 그 송아지가 얼마 전 집을 나가서 아저는 웃으며 뭐라고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원님은 기가 막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어도 들킬까 봐 걱정인데 술까지 마시고 큰 소리로 떠들어대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원님은 이제 돈이고 뭐고 빨리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저는 아예 술자리에라도 온 것처럼 퍼질러 앉아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또다시 느긋하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아저니 원님에게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원님 소인은 술만 들어가면 노래를 한가락 뽑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좋은 술을 먹고 어찌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인이 장기를 살려 한가락 뽑을 테니 원님께서는 소인이 잘하는지 보아주십시오. 이 사람이 취했나 보네 제발 조용히 좀 하게. 원님은 깜짝 놀라 급히 아전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전의 입에선 이미 큰 소리로 노래가락이 터져 나오고 있었어요. 노래소리에 놀란 개들이 사방에서 어둠을 뚫고 마구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놀라서 잠이 깬 좌순의 식구들은 옷도 다 챙겨 입지 못한 채 뛰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방망이건 몽둥이건 지피는 대로 들고 말입니다. 좌순의 식구들이 도둑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까만 밤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지요.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원님이 허둥지둥 어쩔 줄 몰라하며 아전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전은 대답이 없었어요. 벌써 들어왔던 구멍으로 번개처럼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게다가 아전은 나가면서 빈 독을 당겨 원님이 도망가지 못하게 구멍을 막아버렸어요. 깜짝 놀란 원님이 나갈 곳을 찾았으나 아무리 찾아도 들어왔던 구멍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창고의 문도 밖으로 잠겨있어서 열리지 않았고요. 큰일이로다. 이 일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붙잡히면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릴 텐데 원님 원님 체면에 이게 무슨 망신인가. 어쩔 줄 모르고 허둥대던 원님은 하는 수 없이 얼굴이라도 가리려고 술톡 사이에 머리를 쳐받고 있었습니다. 저기 웬 놈이 있다. 잡아라. 횃불을 들고 창고에 들어온 좌수집 하인들이 원님을 발견하여 끌고 나갔습니다. 하인들은 원님을 자루에 넣은 뒤 자루 입구를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관하로 넘기겠다면서 집 앞 버드나무 가지에 원님이 들어있는 자루를 내다 걸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그치고 주위가 조용해지자 어딘가에 숨어있던 아전이 살그머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전은 도둑고양이처럼 뒤뜰로 살금살금 들어가더니 좌수집 사랑채 불을 질렀어요. 좌수집에서는 또다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시빨건 불길이 뱀의 혀처럼 날름거렸지요. 조금 전에는 집앞으로 몰려나갔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우르르 뒤뜰로 몰려들어 아우성이었습니다. 아전은 그 틈을 타 어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방은 바로 아흔살이 넘어 누워서만 지내는 좌수의 아버지가 거쳐하는 방이었습니다. 아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는 좌수의 아버지를 넓고 집앞으로 나왔습니다. 원님이 들어있는 자루가 매달려있는 버드나무 앞으로요. 좌수 내 집안 사람들은 모두 불을 끄는 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전이 하는 짓을 보지 못했어요. 아전은 업고 있던 노인을 내려놓고 급히 원님이 들어있는 자루를 땅으로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서둘러 묶은 줄을 풀고 자루 속에 있던 원님을 꺼내주었어요. 네, 이놈. 자루에서 나온 원님이 분을 못 이겨 몸을 파르르 떨었지요. 그러나 아전은 조금 더 겁내지 않았습니다. 원님, 빨리 몸을 피하십시오. 자세한 얘기는 일단 이곳을 벗어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님은 아전을 보자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을 빨리 벗어나는 것만도 다행이다 싶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랭랑을 놓았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잠시만 이 자루 안에 계십시오. 아전은 원님이 들어있던 자루에 좌수의 아버지를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전처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불구경을 했어요. 사실 아전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아전은 원래 좀 도둑질을 하러 부자인 좌수의 집에 들어갔던 게 아니었어요. 좌수네 집에서는 도둑을 잡으면 을의 자루에 넣어 매달아 두었다가 관하에 넘기곤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아전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누워만 지내는 좌수의 아버지를 잡혀있던 원님과 바꿔치기 한 다음 원님과 함께 좌수를 부류를 저지른 죄인으로 몰아 돈을 우려내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전은 고지식한 원님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따라 나서지도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원님을 속여서 같이 갔던 것이지요. 아전은 술 창고에 들어간 뒤 일부러 소리를 질러 주인을 깨운 겁니다. 그러고는 원님이 하인들에게 붙잡히도록 구멍을 막고 숨어 있었던 거지요. 또한 아전은 집안 사람들의 신경이 집 앞으로만 쏠려 있을 때 뒤뜰로 가서 불을 질러 사람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없는 틈을 이용하여 좌수의 아버지를 업고 나와 원님과 바꿔치기 한 것이에요. 아서는 미리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한편 죽을 꼬비를 겨우 넘기고 한다름에 관하로 도망쳐온 원님은 부하가 치밀어 어쩔 줄 몰랐습니다. 생각할수록 부글부글 화가 끓어올라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깟 아전의 꿈에 넘어가 이 곤욕을 치르다니 원님이 씩씩거리며 분을 사귀고 있는데 아전이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왔습니다. 원님은 아전을 보자마자 노발대발 했어요. 네 이놈 내가 날 죽일 작정이렸다. 세상에 원님을 속여 도둑질 하러 가는 놈이 어디 있고 또 도둑질 하러 가서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는 놈이 어디 있다더냐 네 이놈 어서 바른대로 아래지 못할까 그러나 아전은 오히려 희죽희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소인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요. 목소리를 낮추시고 빨리 사령들에게 그 자루나 메고 오라 하십시오. 시금덕거리던 원님은 멀뚱멀뚱 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전은 비로소 자기가 계획했던 일을 원님에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며칠 안으로 돈 천냥이 저절로 굴러들어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흠 그런 계획이 어떠냐 내 잘 알았노라 원님은 그제야 굳어있던 얼굴을 확 풀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원님은 사령들을 불러 명령을 내렸어요. 암흑의 좌수네 집에 도둑이 들어 잡아놓았다고 한다. 빨리 데려다가 감옥에 가두거라. 혹 실수할지도 모르니 자루 넣고 잘 지켜야 한다. 원님의 명령을 듣고 사령들이 좌수의 집으로 우르르 자루쬐 넣고 잘 지켜야 한다. 원님의 명령을 듣고 사령들이 좌수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 갔습니다. 사령들은 버드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자루를 그대로 메어다가 감옥에 가두어 놓았어요. 이튿날 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좌수를 부른 원님이 한껏 위엄을 차리며 말랬습니다. 어젯밤 자네 집에 도둑이 들었다니 얼마나 놀랐는가. 내가 소식을 듣고 그놈을 자루쬐 메어다가 옥에 가두고 잘 지키라고 했네. 이제 그놈의 죄를 다스려 자네의 분을 풀어주겠네. 예 부디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 집에 다시는 도둑이 얼씬도 않을 것입니다. 좌수가 원님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원님은 수염을 매만지며 사령들에게 감옥으로 가서 도둑을 데려오라고 일렀어요. 사령들은 곧바로 그 자루를 떠매고 왔습니다. 자루 묶은 줄을 풀고 그놈을 꺼내거라. 원님의 명에 따라 사령들이 줄을 풀고 자루를 벗겨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속에서 다 죽어가는 노인이 나왔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더냐. 노인을 바라보던 좌수의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자루에서 나온 도둑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좌수는 식은 땀을 주르르 흘렸습니다. 좌수는 어찌 된 영혼인지도 모르고 황급히 뜰 아래로 내려가 엎드리며 원님에게 애원했습니다. 원님 이놈을 죽여주십시오. 이분은 소인의 아비옵니다. 하인놈들이 도둑으로 잘못 알고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만 아비를 잘못 모신 죄 백번 죽어 마땅하옵니다. 좌수는 머리를 계속 조아리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원님은 크게 노한 척 두 눈을 부릅뜨고 주먹으로 앞에 놓인 책상을 쾅하고 내리쳤습니다. 이어 원님은 불호령을 내렸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땅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못된 놈이 있나 내 이놈 온 고울이 다 내 놈을 부료자라 했으나 내 믿지 않았더니 과연 그 말이 맞았구나. 늙은 아비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아 술을 훔쳐먹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술을 먹었다고 도둑으로 몰아 자루 속에 너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다니 원님은 사방에 침이 튀도록 목청껏 좌수를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불효한 짓을 하고도 내가 살아나기를 바라느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형틀에 올려서 매우 지렸다. 사령들이 벌벌 떨고 있는 좌수를 형틀에 묶었습니다. 곤장 치는 소리가 관할을 뒤흔들었어요. 모진매를 견디지 못한 좌수의 볼기는 인의 살같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좌수는 한마디도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원님은 죽을 지경에 이른 좌수에게 큰 칼을 씌워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어요. 큰 칼을 쓰고 옥에 갇힌 좌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생각 끝에 좌수는 원님과 친하다는 그 아전을 불러 애걸 했습니다. 살려만 주면 삼천냥을 낼 터이니 원님에게 잘 말해서 풀어달라는 것이었지요. 아전은 머리를 흔들며 펄쩍 뛰었습니다. 예산일 같으면 말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건이 워낙 커서 나도 어찌 할 수가 없소. 애가 탄 좌수가 우선 삼백냥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려만 준다면 오늘 밤 안으로 당장 삼천냥을 더 갖다 바치겠다며 아전에게 매달렸지요. 아전은 못 이기는 채 하고 좌수의 제안을 승낙 했습니다. 좌수는 아들을 시켜 삼천냥이라는 큰 돈을 아전 집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아전은 좌수에게 받은 삼천냥을 원님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원님은 많은 돈을 보자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원님은 아전에게 내일 아침에 좌수를 풀어주라고 했어요. 아전의 꾀 덕분에 원님은 하룻밤 사이에 큰 부자가 되었고 좌수 또한 뜻대로 풀려나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전도 은산백냥을 제 몫으로 챙겼지요. 그나저나 아전의 꾀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먹부 곰 이야기 옛날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날마다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산밭을 일구어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산비탈에 노는 땅이 있어서 괭이로 파 업고 고모래로 다듬어 참한 산밭을 일구었어요. 이 산밭에 물을 심어 잘 가꾸었더니 무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무뿌리는 통통하게 살이 찌고 잎은 새파랗게 벗어서 아주 보기 좋게 되었어요. 무가 다 자라서 할아버지가 밭에서 물을 뽑고 있으려니까 산속에서 곰이란 놈이 어기적 어기적 걸어 나와서 영감 누구 맘대로 여기에 물을 갈았어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어서 노는 땅에 내 손으로 밭을 일구어 물을 갈았는데 누구 맘이랄 게 뭐 있느냐 했지요. 그랬더니 곰이 억지를 쓰느라고 여기는 내가 맡아놓은 땅인데 영감이 마음대로 물을 갈았으니 그 무 절반은 나한테 줘야 해. 하고 우격 다짐을 놓았습니다. 곰이 심술이 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할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러겠다고 했어요. 곰은 잘 자란 무로만 골라서 반 넘어 빼앗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뒤에 할아버지가 또 노는 땅을 일구어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흙을 골라 씨를 뿌리고 산골자기에 흐르는 게을물을 퍼다가 흙이 마르지 않게 해주었어요. 이렇게 물을 주고 김을 메고 잘 가꾸었더니 옥수수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키는 할아버지 키보다 훨씬 더 크고 옥수수 자루는 팔뚝만 한 개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옥수수가 다 자라서 할아버지가 옥수수 자루를 꺾고 있으려니까 산속에서 곰이 또 어기적 어기적 걸어 나와서 영감 누구 맘대로 여기에 옥수수를 갈았어 여기는 내가 맡아놓은 땅이니 그 옥수수 절반은 나한테 줘야 해 하고 퇴집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번에도 곰의 우격다짐을 이기지 못하고 옥수수를 반 넘게 빼앗겼습니다. 애써 농사지은 것을 두 번이나 곰에게 빼앗기고 나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그래도 곰은 힘이 세고 할아버지는 힘이 약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맛있는 머루를 많이 땄습니다.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손줄을 주려고 나무지개 얹어가지고 가는데 또 심슬 그진 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이 머루를 처음 봤는지 영감 지게에 얹어가지고 가는 게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음 이건 머루란다 했더니 맛있게 생겼는걸 어디 나 좀 줘봐 하기에 주었습니다. 곰이 머루를 우물우물 먹어보더니 맛이 있으면 고맙다거나 할 것이지 심통을 부렸어요. 이놈의 영감탱이 이렇게 맛있는 걸 여태 나 모르게 혼자서만 먹었구나. 이제부터는 나무하러 올 때마다 머루를 이만큼씩 따다줘. 안 그러면 물어줄 거야. 이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심술이 어디 있나요? 그 뒤로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산에 가도 곰한테 줄 머루를 따느라고 나무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한 짐 해놓고 쉬고 있는데 노루 한 마리가 다리를 쩔뚝 쩔뚝 절면서 오는 거예요. 고개를 쭉 늘어들이고 절뚝 거리면서 오는 게 불쌍해 보였습니다. 노루야 너는 어쩌다가 다리를 다쳤느냐? 말도 마세요. 심술 그진 곰이 날마다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성화를 대서 못 살겠어요. 오늘도 맛있는 걸 안 갖다 준다고 절 낭떠러지에 떠다 밀지 뭐예요? 떨어지다가 소나무에 다리가 걸렸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 놈의 곰 때문에 온 동네가 고생이로군. 나도 곰한테 머릇다다 주느라고 고생께나 한단다. 그렇군요. 이 산에 사는 짐승들은 다 곰의 등살에 시달려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랍니다. 할아버지는 저고리 옷고림을 뜯어 노루에 닫힌 다리를 싸매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숨을 쉬고 있으니 노루가 무슨 좋은 수가 있는지 눈을 반짝거리면서 할아버지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하더니 할아버지 귀에 대고 소근소근 귓속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손뼉을 탁 쳤어요. 그때 저쪽에서 곰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다란 덩치로 어기적 어기적 걸어오느라고 몸이 나무에 걸려 나무까지 부러지는 소리가 우지끈 우지끈 했습니다. 그러니 노루가 할아버지한테 눈짓을 하고는 수풀 속에 숨어버리고 할아버지 혼자만 남았습니다. 곰이 할아버지한테 다가왔어요. 영감 머루는 많이 따놓았겠지? 이제 따라갈 참이다. 그러나 저러나 너 조심해야겠더라. 아까 보니까 이리로 사냥꾼이 무시무시한 화를 가지고 지나가던데. 뭐라고? 사냥꾼이? 곰이 사냥꾼이란 말을 듣고는 몸을 움찔 했습니다. 겁이 나서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시채미를 뚝 떼고 더 겁을 주느라고. 그런데 그 사냥꾼이 뭐라고 하더라? 곰이란 곰은 씨를 말리겠다고 그러던가? 했습니다. 곰이 그 말을 듣고 잔뜩 겁을 먹었는데 마침 그때 숲속에서 부스럭부스럭 하는 소리가 났어요. 미리 짜놓은 대로 노루가 내는 소리였습니다. 저건 또 무슨 소리야? 아까 지나간 사냥꾼이 돌아오나 보다. 곰이 기겁을 하고 얼른 할아버지 나무지개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겁이 나서 숨도 잘 못 쉬고 납작 엎드려 있는데 노루가 일부러 사냥꾼 흉내를 내었어요. 영감님 이리로 곰 한 마리 오는 거 못 봤소? 하고 물었습니다. 곰은 지게 밑에서 작은 소리로 못 봤다고 그래 했어요. 할아버지는 시치미를 뚝 내고 못 봤는데요 했습니다. 그러니 노루가 또 점잖은 목소리로 그 지게 밑에 있는 건 뭐요? 하고 물었습니다. 곰은 들킬까 봐 더 몸을 눈치리며 어서 이 줄을 풀어 얼른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르게 천천히 줄을 푸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닐세 그냥 나무 모아놓은 거지? 다 풀었어? 곰은 안달이 나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노루가 정말 나무가 맞아? 내가 한번 봐야겠는데? 했습니다. 그러자 곰이 사냥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그때 내가 도망갈 테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노루에게 말했어요. 저거는 나중에 보시고 그나저나 이리로 좀 와보시오. 내가 오늘 먹으려고 싸운 도시락이 어찌나 맛있는지 같이 한번 드셔보시겠수? 그러자 노루는 저쪽으로 가는 척을 했습니다. 그때 곰은 도망을 치려고 몸을 들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새끼줄을 다 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곰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구르고 구르고 계속 굴러 낭떠러지로 멀리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노루는 기뻐 소리를 질렀어요. 그 후로 할아버지와 동물들은 마음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 후로 곰을 만난 동물은 한 마리도 없었다 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주인공들의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거나 유난히 미운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다시 찾은 반쪽 거울 이야기에서는 처녀의 아버지가 저는 조금 미웠답니다. 자신을 위해 3년이라는 시간을 각오하고 떠난 사람을 그리고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혼인을 재촉했을 때 말입니다. 물론 약속한 시간보다 시간이 더 지났고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딸의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닌데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였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에 두 사람이 제외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